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밤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예나 수고드립니다. 수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릴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 정희철 대표님 이상규 대표님 동무사 사장님 그리고 항상 예쁘게 꾸며주시는 은비콧빛 수정쌤 그리고 좋은 나무 만들어주신 만두쌤 그리고 모여친 비비언니 그리고 요구 출연 언니들 그리고 정종혁 빛이님 그리고 제일 좋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소중한 지구미 지구미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제 상을 알고 올해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예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앰불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요일에 너무 많게 박처스쇼 앰불송 안녕 안녕 울지마 울지마 웃는게 웃는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무 창피해 불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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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make it my life right away 넘겨버릴래 아픔 질퍼내로 빙게 I'm gonna say hey I never wanna cry cause 눈물이 차 울릴 때 안녕이라 말아라 It's my life I'm gonna say 비웃을 때 빼고 입꼬리는 칠리 I'm gonna say 아 지금 이 춤 지금 이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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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어진 성격 모두 날 겁네 아주 그냥 황권 왜 계속 웃어 당황하는 틈을 탈 날 무장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who are we Who are we new And I say Hey I'm gonna make it my life right away Were we